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대가를 통해서 어느덧 여러분들하고 인사드린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고 벌써 1분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요새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많이 지치시기도 할 텐데요.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는 만큼 주시장에도 봄바람이 불어오는 날을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준비를 해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시장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고 나왔다 상승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주시장에서 벌써 이렇게 경력이 된 지 한 16년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16년 동안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어려웠던 적들이 많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증시는 그때보다도 지금이 현재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장기 투자, 가치 투자 관점에서의 투자를 하신다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있는 굴곡들은 넘어가는, 넘어가고 오히려 좋은 수익으로 보답을 해주는 것이 주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위험 자산인 만큼 리스크 관리가 필수여야 하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또 좋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주시장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힘내시고, 제가 경험자니까 힘내시고 이번 어려운 시장을 이겨나가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대가를 통해서 서영원의 주식바이블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항상 공부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이 진행되는 게 중요하겠죠. 진도가 늦었다고 해서 지금부터 빨리 따라가야지 라고 한다면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식을 쌓는 것은 결국에는 모래에 쌓은 성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1강부터 차근차근이 따라오신다라면 좀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단 자막을 통해서 노란톡에 우선 들어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단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코드는 3258번 입력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참여 안내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이죠.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로 전송이 되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노란톡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강의에 대해서 다시 보기 1강부터 다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제가 시황과 전략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은 아니지만 간혹 우리가 또 공부한 것을 토대로 거기에 맞는 정확하게 맞는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또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또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해 나가시면서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를 활용해서 주식에 대한 정보와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있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오늘도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강의를 해오던 내용인데요.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의 기본적 분석 2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의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 분석 하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식투자에 있어서 분석 방법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이슈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기술적 분석은 제가 1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계속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차트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조지표, 이런 것들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술적 분석을 활용할 때는 보통 단기 매매를 활용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나 기업의 본질적인 것을 파악하는 데에는 기술적 분석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수 타이밍이라든가 매도 타이밍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활용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서 핵심을 두 가지를 알려드렸죠. 거래량과 장대양봉을 활용한 방법, 그렇죠? 또는 두 번째는 거래량과 윗고리를 활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제가 우리 신대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그것을 토대로 종목도 우리가 공략을 했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은 앞에 강의를 다 안 들으셨던 거죠. 이것만 알더라도 여러분들이 종목의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아나가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다시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시 해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 분석 오늘까지 우리가 배워볼 거고 이슈 분석이죠. 호재를 분석한다든가 공시를 우리가 해석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주식 합병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SM 그룹주들에서 누가 인수를 할 것이냐 이 부분들도 상당히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이런 것들이 호재냐 악재냐 이런 거를 판별하는 데 이슈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3자 배정 유상증자라든가 12 전환사체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사실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전혀 당황해하시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질 거니까 기대해보셔도 좋겠고 제가 한번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배우고 있는 것은 기본적 분석이죠. 기본적 분석은 쉽게 말해서 가치 분석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가치 분석은 상대적 가치 분석과 절대적 가치 분석으로 나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상대적 가치 분석이에요. 절대적 가치 분석도 물론 중요합니다.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장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상대적 가치 분석이라도 잘 알고 지나가면 훨씬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 분석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금융공학을 좀 전공을 하시면 저도 물론 배웠습니다만 그렇지만 상당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좀 배워놓으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또 한 번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잠깐이나마 거탈기 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가치 분석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은 가장 기본의 틀이죠.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토대로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계산을 해놓은 게 상대적 가치 분석, 절대적 가치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성적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성적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창시절 때 꼬리표, 꼬리표 여러분들 받아보셨나요? 저때는 이제 시험을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제 꼬리표라고 먼저 나오죠. 그래서 뭐 과목별로 점수가 나오고 옆에 등수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를 받아 봤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전체 석차가 얼마인지, 전교 석차가 얼마인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신 우리가 점수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이 재무제표는 점수 정도 받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벌고, 얘네가 얼마를 쓰고, 그 다음에 돈이 얼마나 있고, 아니면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재무제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주식 트레이딩을 하는 기업들은 기업 공개가 돼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스피라는 거래소, 코스닥이라는 거래소에 상장이 돼있는 겁니다. 상장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상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IFRS, IFRS라는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서 이제 그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 그것을 매 분기별로 보고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기여금, 현금초분계산서, 현금흐름표, 마지막으로 주석이 있는 거죠. 모든 설명을 뒷받침하는 게 주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안전성, 기업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는 크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분해서 쉽게 나눠서 볼 수 있다랬죠. 재무상태표는 차변에 자산이라고 작성이 되고 대변에 부채와 자본 이렇게 작성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두 개의 합이 같아야 되는 이렇게 구조가 이게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차대저표라고 대변과 차변이 잘 맞는가 이렇게 보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연관성을 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과 부채는 정말 중요하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본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또 기업이 지고 있는 빚이 부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활용하는 상대적 가치 분석 지표들도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는 것에 대한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채 비율이 100미만인 경우가 안정성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기업이 너무 안전만을 추구하면서 현금은 너무 많이 갖고 있고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는다. 이것도 너무 극단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기업의 투자 가치로서는 굉장히 낮은 기업이다 볼 수 있겠죠. 너무 안정성만 지표를 따지다 보면 우리가 안정성을 따지다 보면 뭐하러 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예금을 하겠죠. 하지만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기업은 적절한 부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100% 미만일 경우 기업의 안전성이 좋다라는 기준을 갖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예외의 사항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제조업과 건설업, 조선업 등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설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그 아파트에 짓는 자재라든가 중장비 이런 부분들이 전부 건설회사들이 그냥 자신의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대부분 리스를 통해서라든가 외주를 준다든가 이렇게 활용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대부분 부채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관공이 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건설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는데 건설사예요. 그런데 부채 비율이 200%예요. 그러면 이거는 서영호 정부가 얘기하길 100% 이상은 위험하다고 했으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산업의 특성이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금융비용 부담 비율이라고 해가지고요. 금융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몇 프로인지 이거를 보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높다.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금융 상태가 안 좋은 거지만 금융비용 부담률은 낮은데 부채 비율은 높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산업의 특성이 있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굴뚝 산업이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설비가 많이 필요한 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IP, 즉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요새 넷플릭스가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드라마를 제작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영화를 제작하는 업체라든가 또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설비가 별로 필요 없죠. 그런데 부채 비율이 높다. 그러면 그거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금융비용 부담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우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정성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과도 같아요. 수익률이 보장된 상태에서 안정성이 조금 안 좋은 기업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수익을 계속 창출을 해내고 있으니까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수익률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익률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급격하게 납발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해봤는데요. 손익계산서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계부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시라 그랬죠. 가계부. 우리 가계부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요새는 어플을 통해서도 가계부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죠. 카드 입출금 내역을 가져다가 작성을 해주기도 하고 월급 명세서를 가져다가 입금 내역을 가져다가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 가계부는 말 그대로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수익성입니다. 정말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업의 목적은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또 단순합니다. 손익계산서의 구조는요.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하면 순이익이 나옵니다. 라는 연관성을 찾으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EPS라든가 PER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쉬우실 수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흑자인 기업이 좋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결산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죠. 지금 현재.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적자를 가져가게 되면 거래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죠.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종목 지정된 지 1년 뒤에 5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장 폐지 가능성도. 이 점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4년 연속이 관리 종목이고 5년 연속이 상폐가 되는 건데 여기서 기준을 삼는 건 연결 기준이 아닙니다. 연결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별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개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재무제표를 보면 연결 기준이 있고요. 개별 별도 기준이 있거든요. 연결은 이제 자회사의 실적까지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를 포함해서 영업이익이 안 좋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별도 즉 우리가 찍혀있는 기업의 실적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A라는 기업을 투자를 하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가지 사례를 좀 들어드릴까요? 과거에 차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추천은 아닙니다. 차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이 기업이 바이오회사죠. 그런데 바이오회사들이 2018년도인가요? 17년도인가요? 그 정도쯤에서 바이오회의 IP 즉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 대해서 자산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걸 비용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회계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산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이것을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끔 회계 기준이 바뀐 거죠. 그래서 자산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차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의 실적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재무제표의 작성 방법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게 비용 처리가 되어버리면서 전부 자산으로 인정을 못 받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4년 연속 적자의 조건이 이루어졌어요. 4년 연속 적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이미 4년 연속 적자의 달성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턱 돼버리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차바이오텍이라는 회사에서 어떻게든 흑자로 전환을 시켜야만이 그런데 당장 이 바이오텍 회사가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이것을 당장 돈으로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의 전략을 사용했느냐 계열사들에서 상장으로 상장된 기업 이 차바이오텍 자회사에 들어간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다 비상장 회사로 돌려버린 거죠. 비상장 회사로 그 다음에 실적이 좋은 비상장 기업들을 이 차바이오텍의 자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흑자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결 기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차바이오텍 직접 밑으로 들어가버리니까 여기서 흑자 전환을 성공 별도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해서 상장 폐지가 취소되고 관리 종목이 해제됐던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오 회사들에서 할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확인할 때 여러분의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상장 폐지냐 아니냐 관리 종목이 되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사들을 통해서도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이런 리스트들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재무제표에서 손익계산서를 꼭 볼 줄 아셔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출액 증가가 단기 순이익 증가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거죠.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체 벌어들인 비용입니다. 전체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런데 순이익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증가를 했어도 R&D 투자, 즉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해서 많이 쓴 거죠. 돈을.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적자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매출액은 증가를 한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 잘 팔고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작년이죠. 현대자동차가 실적이 좋을 때 정의선 회장이 그동안에 문제에 있었던 리콜 문제를 회계에 적용을 시켰죠. 그러면서 갑자기 영업이익이 안 좋아졌던 그런 적들이 있었죠. 이게 이제 그런 사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외울 것이 아니라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좀 복습을 해본 건데 이렇게 우리가 배워봤죠. 그래서 이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앞에 강의를 다시 듣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단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QR코드 스캔하신 후에 참여코드 3258번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문자 참여도 가능하세요. 3772번으로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은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본격적인 투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 분석 2인 또 이제 지표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보실 수 있는 영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EPS와 PER, BPS와 PBR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거를 그냥 따로따로 외워버리면 뭐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퍼가 몇이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PER라고 하는 PER은 EPS에서 파생된 지표고 PBR이라고 하는 것은 BPS에서 파생된 지표다라는 것을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EPS와 PER은 수익성 지표 이렇게 나와 있죠. 수익성 지표. 그러니까 뭐를 활용하겠어요?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계산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재무상태표와 우리 손익계산서를 나눠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BPS와 PBR은 안전성 지표인 만큼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두 개를 분류를 해서 하시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사례로 조금 여담이긴 합니다만 분류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암기가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가 좋고 나쁘고 떠나서 내가 어떻게 잘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EPS와 PER을 좀 볼 텐데요. PER을 배우기 전에 EPS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PS는 Earning Per Share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당 순이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풀었으면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얼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주당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한 주당. 한 주당 얼마를 벌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EPS는. 그래서 구하는 수식은 굉장히 단순하죠.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당 얼마냐. 그래서 삼성전자 EPS를 보면 한 주당 2,700원씩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 주는 거죠. 그만큼 돈을 벌어들인 거야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했는가. 1년간 올린 수익에 대해 주주들의 몫을 나타내는 지표다. 실질적으로 주주들에게 주는 건 아니지만 한 주를 갖고 있으면 이만큼 벌어들인 거야라는 것을 수식화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5조 벌었어. 10조 벌었어. 이러면 감이 안 오잖아요. 그게 얼마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100주를 갖고 있어요. 100주를 갖고 있으면 주당 얼마 벌었대.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내가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체크하는 것이 EPS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EPS가 높다는 것은 주식 투자의 가치가 당연히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주에 벌어들인 게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EPS가 높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EPS가 높다라는 것은 경영 실적이 좋은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EPS는 높은 게 좋은 거래.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영어로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용어가 어려워서 사실 항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당 순위 그냥 한 주당 얼마 벌었어.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이게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당 얼마를 번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주가가 5천 원인데 5천 원인데 EPS가 5천 원이에요. 이건 대박이죠. 원플로원 수준 아닙니까? 내가 한 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를 받는 거나 거의 다름이 없는 수준의 흐름이 많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저평가되어 있구나 그만큼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주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것을 여기에 EPS는 담겨 있지 않죠. 그냥 주식 수별로 나눠줬기 때문에 한 주당 얼마를 받을 것이냐는 걸 계산을 하는 것이지 현재 주가가 이거에 비해서 비싸냐 싸냐라는 것을 계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게 뭐다? 이제 퍼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EPS가 현재 주가 대비 몇 배야라고 보는 것이 PER PER라는 거예요. 그래서 PER은 주가가 그 회사의 한 주당 수익에 수익에까지 가는 거죠. 수익 여기까지 가면 이제 EPS라는 걸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낸 지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평가가 돼 있는가 고평가가 돼 있는가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PER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EPS를 주가로 현재 가격으로 현재가로 나눈 거예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입니다. 현재가. 그렇죠? 그래서 한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한 주당 순이익은 EPS잖아요. 이렇게 한 번 수식이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PER만 볼 줄 알아도 EPS를 따로 보지 않더라도 PER를 통해서 현재 주가로 역으로도 역방향으로도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EPS 값을 도출해낼 수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PER이라고 보는 종목은 지표는 PR이 낮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의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순입니다.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으면 좋은... 아까 EPS는 주단 가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EPS는 높을수록 좋은 거지만 이걸 현재가로 나눠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은 이런 거예요. 높은 걸 사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싼 걸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ER는 어떻게 돼요? 낮을수록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배 이하일 경우 저PER로 분류를 하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PER가 과거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때 이렇게 27%, 21%까지 올라갔다가 11배까지, 9배까지도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PER가 내려간 이유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PER가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죠. EPS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거나 또는 주가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EPS를 같이 펴놓고 두 개를 확인해 보면 이게 저평가된 이유가 이렇게 갈수록 저평가된 이유가 주가 때문인지 아니면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인지 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요. 기업이 돈을 많이 입으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실전에서 해보니 꼭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않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 주가가 잘 가야 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시간차가 존재를 하고 분명한 오차가 발생을 해요. 우리가 노려야 되는 것은 그 오차를 노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오차가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르게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빈틈이 보이네. 그 자리를 파고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PER, PER라고 불리는 것은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데 PER을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PER은요. 업종 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업종이 벌어들이는 PER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평균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모나미 모나미는 볼펜을 팔죠. 볼펜을 팔아요. 그런데 현대차는 자동차를 판매합니다. 이 자동차와 볼펜의 값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하늘과 땅 차입니다. 현대차는 요새 소나타를 살려도 3천만 원 이상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릅니다. 가격이. 그런데 여기서 절대적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남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내는데 이 업종의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 산업은 PER이 몇 배.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자재 값에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또 다른 업종의 원자재 가격 이런 게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제조업이 아닌 뭐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기업이라든가 뭐 컨텐츠를 만든다든가 게임을 만드는가 그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PER가 높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익이 그만큼 많이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특성으로 있기 때문에 업종 PER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종 평균 PER보다 낮게 돼 있으면 저평가 높게 돼 있으면 고평가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활용한 것이 수익성 측면의 지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안전성 지표로서 활용하는 BPS와 PBR을 알아볼 텐데 첫 번째로는 BPS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주당 순자산 가치 이러면 되게 어렵죠. 북벨류 퍼시어라고 하는데 제가 쉽게 표현하면 청산 가치라고 평가를 합니다. 기업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기업의 순자산이 남는데 이 순자산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똑같이 이건 주식수죠. 아까 EPS랑 똑같이. 그러니까 한 주당 얼마가 남냐 이거를 분석하는 건데 그 얼마가 뭐냐면 순자산에 의해서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순자산이 얼마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쉽게 풀었으면요. 당장 기업 활동을 중단한 뒤 가정을 하는 거예요. 회사의 자산을 모든 주주들에게 나눠줄 경우 한 주당 얼마씩 나눠줄 수 있어?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이 부채가 있을 수 있고요. 자산도 있고 현금도 있고 자재도 있고 다 있죠. 그런 거를 전부 다 현금화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다음에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한 주당 얼마가 나오겠어. 또 이것도. 얼마를 벌어들이냐가 아니라 얼마를 나눠줄 수 있느냐는. 그런데 현재 주가가 5천 원인데 현재 주가가 주식시장에서 5천 원이에요. 그런데 얼마씩 나눌 수 있냐 계산을 해보니까 6천 원을 나눌 수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 이 기업은 당장 문을 닫아도 주식수들에게 6천 원씩 돌려줄 수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평가되는 금액은 5천 원인 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BPS가 현재 가격보다 높으면 기업의 프리미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할인이 되어있다라는 거죠. 할인이 되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PS가 낮아서 얘를 높아서 그러니까 현재 주가보다 높은 구조를 갖고 있으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저평가가 그러니까 지금 할인이 되어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유 이유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이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현대자동차를 말씀드리는데 현대차는 지금 BPS가 한 2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죠. 그러면 그 이유는 뭐예요? 미국 시장의 사업 확장성의 둔화 뭐 이런 부분들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환율에 대한 판매 전략이 달라진다든가 아니면 너무 좀 우리나라에 추쳐있는 부분들 아니면 일본 시장이 좀 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할인을 받게 되는 거죠. 뭐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PS가 무조건 주가보다 높다고 해서 당장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평가되어 있고 할인되어 있는 건 분명하고 그 할인되어 있는 요인이 해소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을 이제 BPS를 다시 또 아까 EPR처럼 배수로 현재가에 대비해서 몇 배야 이렇게 분석한 것이 PBR이다라는 거예요. PBR은 자본 순자산에 비해 한 주당 몇 배로 거래되어 있는가 를 확인하는 거다. 그래서 PBR이 1이라면 특정 시점의 주가와 기업의 한 주당 순자산이 같은 경우 이며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해당 기업의 자산 가치가 증시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PBR이 1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 가치보다도 못 미친다. 즉 할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흐름입니다. 반대로 PBR이 5배 이래요. 그러면 프리미엄이 500% 붙어 있다는 500% 그러면 500% 붙어 있으면 500% 붙을만한 이유가 있나? 이런 걸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당장의 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임상이 진행되는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경우에는 PBR이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죠. 특히나 코로나 때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들 결국에는 백신이 이제는 조금 무용지물이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버블이 꺼진 경향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주가가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가서 PBR이 급등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평가가 된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BPS와 PBR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죠. 1.3배 프리미엄이 50% 정도 붙어있는 거죠. 60% 100% 이렇게 붙어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PS와 PBR의 상관관계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해요. 2019년도 21년도 이 자료인데 이 당시에 보시면 PBR이 지금 257,000원 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주가 21만 이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가격이 당연히 달라졌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떨어졌던 돈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BPS가 현재 주가보다 낮은 경우 그런 경우는 투자 가치로서는 충분히 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가가 어려울 때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2015년도의 삼성전자 가격입니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5배를 늘렸잖아요. 그런데 5배를 늘리기 전이니까 103만 원이었어요. 주가가 막 빠질 때 이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실력이 어떠냐 이거 평가대에 올랐던 기억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BPS가 108만 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BPS 아래로 하락했던 적은 제가 볼 땐 이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근 20년간에 그런데 이때 103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때가 여러분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반등을 해서 2년 후 250만 원까지 300만 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볼 때 장기 투자 관점에서 BPS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다. 여기에 EPS까지 받쳐준다라면 상당히 좋은 투자 가치로서 기본적 분석이 될 수 있다. 단순하지만 중요하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는 나중에 이렇게 PBR이 1배가 넘어가면서 흐름들이 이어지는 이때도 사실 저평가죠. 보시면 냉면 분할 이전이니까 이 자리인데 이유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EPS PR BPS PBR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너스로 열어둔는데 이 정도만 더 알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드리는 부분들은 R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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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Return on Equity 그래서 자기 자본의 운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반영하는 지표 과거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는 안전성 지표와 수익성 지표를 나눠서 생각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기 자본은 안전성이죠. 순이익은 수익성이에요. 이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 가지고 얘가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 라는 것을 계산해서 그것을 퍼센테이지화로 바꾼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자본만 가지고 즉 부채가 제외가 된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 ROE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적어도 10% 이상은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는 마진율이 10% 넘어야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금리 기조 때는 이게 좀 더 낮아도 저평가되어 있다 좋은 기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자율이 높아지는 기업 시간일수록 ROE가 높아야 더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자본으로 수익을 몇 프로 내었는가 이거를 보겠고요. ROE가 높다는 것은 주식 투자의 가치가 높다 그러니까 돈을 자기 돈 가지고 돈을 잘 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equity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 그래서 자본 가지고 아까 전에 자본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보시면 여기는 자산 그 다음에 부채 자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했어요. 이 부채를 제외한 자기 돈만 가지고 벌어들이는 게 ROE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나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ROE가 높은지에 대한 부분들 즉 기준이 된다라면 10% 이상일 경우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ROE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나가 보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요 수익성을 체크하는 EPS 그 다음에 안정성을 체크하는 BPS 이걸 접목시켜서 만들어낸 지표라고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걸 분류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지표를 더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ROE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자기 자본 가지고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최대한 부채를 만들어서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기업이 굉장히 잘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ROA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리턴 온 에커티가 아니라 에셋이죠. 에셋은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 미래에셋 할 때 얘기했었던 미래에셋 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총자산에 대한 수익률로 특정 기업이 자산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했느냐를 나타낸 지표다. 그래서 아까 ROA는 어떻게 계산한다? 단기 순이익과 총자산을 가지고 총자산은 뭐다? 자기 자본과 부채. 자기 자본만 가지고 계산한 거는 RO2 이렇게 되는 거고 자산을 가지고 계산한 거는 에셋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ROA가 더 높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ROE가 13인데 ROA가 8이다. 얘네는 기업 운영을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채를 지면 안 되는 걸 졌기 때문에 비용으로 까먹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ROA가 높은 더 높은 경향을 띄고 있다. 근데 ROA가 높다는 건 주식 투자 가치가 높다는 것도 평가하는 건데 ROE는 낮은데 ROA가 너무 높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부채로서 벌어들인 돈이 더 많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서 진행을 해나가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ROE가 높으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ROE는 높으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한 거니까 그렇지만 ROA는 ROE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ROE보다 ROA가 더 높고 더 높고 하지만 이 배율 자체 퍼센트 자체가 많이 높지 않은 이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구조를 벗어나는 종목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얘네가 경영을 잘못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ROA가 더 낮고 ROE가 높으면 빨리 부채를 갚아버리기는 한 거죠. 그래야 올바른 경영으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눠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흐름들을 보시면 요렇게 배웠어요. EPS 상관관계는 PER 그죠? 그 다음에 BPS 요거를 배로 만든게 PBR 그죠? 요렇게 됐고 EPS는 뭐다? 수익성이다. 수익성이다. 그 다음에 BPS는 안전성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두 개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만든 것이 ROE 그래서 자기자본 대비 수익성이 얼마나 듭냐 그러니까 안정성을 갖고 있는 자기자본을 가지고 얼마를 벌어들였느냐 계산하는게 ROE 좀 더 나가면 여기에 부채까지 포함해서 벌어들인 돈을 확인하는 것은 ROA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 분석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건요.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난 다 아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모르시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를 알려드린 부분이니까 꼭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셔야 잘 우리가 까먹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있는지 높게 평가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지표다. 이거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한계가 있다. 단기모메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투자 관점의 흐름이 중요하다. 주식은 이런 거예요. 이 가치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요. 본인의 가치를 쫓아갑니다. 분명히.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것은 뭐에서 결정된다? 수급과 시장 분위기와 그 다음에 뉴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다시는 안정적인 기업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타깝게도 이것만 공부해서 또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고 이걸 다 볼 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실 수 있겠고 저평가되어 있다고 무조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산업 사이클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와 함께 기술적 분석을 접목시켜서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시간에 걸쳐서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는 수업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점을 여러분이 숙지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보기를 통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밑에 하단 노란톡 참여해보시면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요. 공부하셔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얼마나 실전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장중에 제가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드릴 거니까 하단 QR콜을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참여 안내 방법은 3258 입력하셔서 들어오시고 또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